부동산 거래 절벽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시간이 촉박한 금매물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시작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기죠. 물론 일부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굳이 어려운 경제 용어를 써서 국제 경제가 어떻고, 유가가 어떻고, 코스피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통화 스와프가 어떻고,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이미 몸소 체감하고 있을 거고, 또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을 보면서 충분히 체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19가 모든 걸 삼켜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인간에게 미치는 치사율은 나라마다 조금씩 높고, 낮고 차이가 있지만 경제 부분에 한정해서 본다면 코로나가 경제를 죽이는 그 치사율은 전 세계가 90%를 넘을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경제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경제 분야와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위기, 거기다가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그때보다도 더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오고 부동산도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작년 12.16 대책 이후로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강남권 고가주택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일부 9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악재인 코로나19를 만났기 때문에 일부 상승세도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꼬꾸락 할 것이다. 라는 데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분들도 큰 이견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잡힌 이후의 상황인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런데 그래도 부동산 유튜버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제발 뭐라도 좋으니 좀 예상을 해봐봐. 만약 모른다고 하지 말고 라고 하신다면 폭락도 아닌 그렇다고 분위기 반전에서 상승세러 갈 수 있는 그런 발판도 아닌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폭락을 주장하시는 그분들의 논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잡힌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던 경기가 한순간에 뿅 하고 반전하지는 않아요. 분명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잡았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남았잖아요. 미국, 특히 유럽.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 속에서 좀 큰소리 칠 수 있는 에헴하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은 좀 눈치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 상황이 좋지 않다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분위기 반전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도 매수심리가 완벽하게 반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왜 폭락도 아니냐. 그 이유는 이렇게 악재가 연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 호재는 있거든요. 일단 금리가 낮아요. 제로금리 0.75%. 거기다가 토지 보상금 45조 원이 풀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잡힌다면 어쨌든 지금 정말 완벽하게 딱 얼어붙어 있는 매수심리가 일정 부분 풀릴 거예요. 왜? 금리 났죠. 돈 있죠.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부동산은 안전자산이야. 이 생각이 깊게 박혀 있거든요. 그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시중의 돈들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만큼의 수요가 받쳐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돈이 들어온다면 분위기 반전에서 상승할 텐데 왜 그건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요. 이자 낮으면 뭐합니까? 돈 많이 안 빌려주는데 그러니까 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 반전에서 상승을 끌고 갈 만큼의 수요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가 잡힌다 하더라도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세계 경제 속에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십리가 어느 정도 긴장감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감 때문에 지금보다는 코로나19가 잡혔다면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그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소견입니다. 이게 제발 맞아야 되는데 틀리면 물론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분위기 반전에서 상승할지 아니면 제 예상이 틀려서 폭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시간이 촉박한 금매물은 어디서 나올까라는 부분입니다. 공시가격이 발표됐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느껴서 혹시나 금매물로 내놓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다주택자는. 왜? 이미 그 사람들은 절세 전략 다 세워놨고요. 설사 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면적 조건이나 금액 조건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그 조건이 안 된다면 전세금 올려서 전세금을 반전소로 바꿔서 그 월세 받아서 세금을 내는 즉 세입자한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겠죠. 이런 대안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분 정말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일부 사람들은 금매물로 나오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금매물은 어디에서 나올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서 나오죠. 올해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그 집을 판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중과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6월 말까지 집을 팔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 절벽 사람들이 집을 보러 안 옵니다. 지금 시기는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워요. 왜? 귀신은 바이러스 안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지 않기 때문에 집 팔기가 쉽지 않아요. 더구나 코로나19가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셀트로닌인가요? 7월 1, 7월 정도의 치료제 임상실험 한다고 하니까 올해까지 치료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이게 있다 보니까 정말 6월 말까지 집을 팔기가 어렵다는 것 집을 못 팔게 되면 양도세도 양도세지만 문제는 보유세예요. 이번에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까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아마 4월, 5월, 6월에 정말 급하게 팔지 않을까 사실 이분들은 적어도 2월까지는 팔았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계약서라도 썼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신 분들은 그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에 정말 급급매로 집을 내놓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받으실 분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돼서 종전주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내에 또는 2년 내에 만약에 작년 12, 16 대책 이후에 집을 샀다면 1년 내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잡히지 않으면 집을 팔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분들도 보이세 부담을 느낀다면 이분들도 5월 말에 팔아야 돼요. 사실은 또 앞선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도 만약에 보이세 피하려면 그분들도 5월까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사람들은 오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집을 굉장히 싸게 싸게 내놓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경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6월 말까지라는 그 기한 혹시나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5월 말까지 왜 5월 말이냐면 6월 1일이 과세 기준 1이니까 그 전에 팔아야 그 당에는 또 올해 자산세와 종부세를 피하니까 5월 말까지 파셔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할 수밖에 없다. 혹시나 분양가 상환자처럼 한 3개월 정도 연장시켜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에 쫓기는 건 피할 수가 없다. 이고요. 두 번째 경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 보신 분들 종전주택 기준주택을 3년 내 2년 내 1년 내 팔 때 그 기한 그리고 혹시 이분들도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5월 말까지 이 기한들도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을 좀 싸게 내놓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집들을 찾아서 열심히 가서 주어야 될까요? 코로나19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면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충분히 지켜보신 다음에 집을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위기 속에 기회가 있으니까 금매물 꼭 살 거야 라고 하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가서 좋은 거 보시고 사시기 바라고요. 또 위기 속에 기회 있다 그 말 맞습니다. 이럴 때 좋은 물건 살 수가 있죠. 남들이 안 살 때 경제력 없을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실거주나 또는 재테크 차원에서 집을 사시려고 하신다면 일단은 좀 지켜보시길 바라는데 그래도 꼭 사셔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위기는 분명 언젠가는 또 끝나고 좋은 시절이 오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반전됐을 때 충분히 상승세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지역의 입지를 선별해서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대체 주택 시장에서도 돈을 조금 들여서 사서 조금 들인 만큼 수익은 적더라도 어쨌든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은 또 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 시장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은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